이전 직장을 퇴사하신 이유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무엇이고요 본인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터 RPG 채용 담당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원하신 직무 관련해서 하상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나 소리나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 들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나 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느나요? 잘 들리시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면접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경력 위주로 본인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신 이유와 저희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력사항 중에 본인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무엇이고요? 어떤 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를 해보셨는지 구체적인 플레이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 4 5 5 6 5 6 6 7 8 9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업무 진행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넷. 우. 우. 아. 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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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우. 네. 우.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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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본인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음 늘 음 아 네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게임이 개발 쪽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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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회사 저희 회사 또는 지원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네 네 음, 음, 네, 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면접 결과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저희 지원자분께 다시 한번 결과 안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